얼마전에 제가 키우는 멍멍이가 장례식을 치렀었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휴방을 갖고 다시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 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대회에 오고 아버지가 입원하니까 한동안 휴방을 하고 돌봐 드려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다가 너무 안좋아 지셔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실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병문안 오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는데 응급실은 보호자가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구요 저 밖에 있는데 아침에는 원래 영상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아침에 아빠랑 대화하면서 같이 이제 팥뱅수도 먹고 잘해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집에서 생각을 했는데 검사 받다가 갑자기 악화가 되고 죽을 것 같다고 사인하라고만 부르고 그때만 들어갈 수 있더라구요 아빠도 못 봤어요 목에 기관사입이라고 해서 숨쉬는 거 보조장치가 있는데 하면은 죽을 때까지 못 뺀다 그러더라구요 그거는 몰랐고 빨리 숨 쉴려면은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아버지가 그 하고 너무 이제 너무 진짜 아픈 상태인데 의식이 없다고 들었어요 차후에 이제 들어가 봤을 때 근데 가보니까 한참 뒤에 갔거든요 의식이 있으시더라구요 제 손을 꼭 잡고 눈 깜빡이고 쳐다보길래 의식이 있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거기서는 의식이 계속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걸 확인 시키고 했는데도 아빠가 의식도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숨도 못 쉬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빠가 원래는 그런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냥 빨리 보내줘라 난 저렇게 숨도 못 쉬고 저렇게 사는 거는 싫다 근데 아빠가 너무 아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구요 아버지를 보내드리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되잖아요 안락사 같은 게 그래서 아빠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 보면서 보다가 임종도 못 지키고 이제 응급실에 못 있으니까 밖에서 이따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너무 이제 설명할 것도 많고 이제 응급실에도 오래 기다리고 했으니까 말할 게 많은데 너무 정신이 없네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가족이 네 명이었는데 우리 멍멍이랑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두 명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살라니까 정신도 없고 어제가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아버지 사망신고 빚 문제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담당자분이 안 계셔서 이제 월요일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읍사무소에서 그래서 오늘 주말이고 왔는데 휠체어도 이제 반납하고 아 너무 정신이 없네요 아버지가 되게 이제 강인한 분이셨어요 원래 이제 증조 할머니랑 할머니도 외가 쪽에 전부 우리 아버지가 모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제 막내고 할머니가 이제 중간이신데 진짜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엄청 효도하면서 나도 이제 당연히 돌보고 굉장히 젊었을 때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하셔서 결혼한 다음에 제가 생기고 분육값 벌려고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저랑 다르게 굉장히 이제 똑똑하시고 정신적도 강하신 분이라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친하게 되셨던 분들 중에서 항상 리더 역할도 하고 의지가 되는 분이셨고 저도 정말 많이 의지를 했는데 아버지가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장례식은 방문하고 입관하고 다 하고 장례식을 그거를 안 했어요 방을 빌려서 이제 사람들 부르는 거를 조용히 어머니랑 저만 하고 화장까지 다 한 다음에 주변 주변이라고 할 건 사실 별로 없죠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뭐 평소에 연락 안 되던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넣고 그랬었는데 어디 말할 데도 없고 해서 아 너무 끔찍하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게 사실 좀 이제 와닿지도 않고 집에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갔어요 아버지 원래는 이제 휠체어로 모시고 갈라 그랬는데 너무 이제 뭐 하다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갔는데 아휴 제가 그 장례식장이 24시간 동안 모셔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 안치실에 냉동안치실에 아버지 24시간 뒤에 왔는데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응급실에서는 아빠 검사 결과도 못 들었어요 그 물어봤는데 담당 의사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간호사 대충 이제 알려주셨는데 아휴 너무 미치겠네요 응급실은 제가 사실 몇번 갔잖아요 많이 좀 그 아픈게 좀 있으니까 음 몰랐는데 진짜 아휴 너무 그런게 있네 끔찍하네요 아휴 진짜 너무 아빠한테 미안한거는 아빠가 너무 갑자기 악화가 돼서 살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완치도 안되고 연명수술을 아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 연명수술 해가지고 아빠 입으로 아빠가 저한테 이제 아무리 아파도 나한테는 아프단 소리 안하고 강한 모습은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나한테 아파도 죽는게 낫겠다 이거 하는거 보고 너무 속상한거에요 미치그시그 심장이 돌리는거 있잖아요 되돌아오기 하는거 뭐라고 하더라 그거 하면서 갈비뼈가 골절됐을 수도 있다고 얘기도 들리는데 그 아픈 와중에 손 꽉 잡고 아파서 이제 꼼짝도 못하는 죽을 것 같은 와중에도 손 꼭 잡고 고개 흔들면서 우리들이 이제 보낼 우리가 이제 응급실 나가야 되는데 보내주기가 너무 싫어서 붙잡고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꽉 붙잡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잊고싶다 그래도 이제 거기 주변에 중환자 환자분들도 있잖아요 나왔어요 임종도 못 지키고 끌려 나오고 해서 너무 이제 정신도 없고 해서 사는게 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면은 처리해야 될게 좀 많잖아요 관련된거 이제 뭐 빚같은것도 알아봐야되고 굉장히 한동안 바쁠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월요일날 해야되서 제가 집에 있을라니까 너무 그러더라구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게 아버지는 진짜 젊은 시절을 평생을 일하면서 너무 힘들게 할머니 증조할머니 돌보고 나도 키우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저보다 훨씬 지금의 저보다 젊었을 때 저보다 더 어렸을 때 결혼을 하시고 했는데 나는 이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얼마전에 이제 아파서 일도 관두고 했는데 백수잖아요 백수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아버지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고 이제 엄마랑 나랑 해서 이제 멍멍이도 죽고 셋이서 사는데 둘 남기는데 애는 다 컸는데 백수고 제 역할도 못하고 하고 있는 꼴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아 그렇게 다 효도하면서 증조할머니 할머니 모신 분인데 할머니도 이제 황암치료 하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다 이제 부담하시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분인데 나는 아버지 이제 효도할 것도 없고 효도할 수 효도할 수가 없잖아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납골당에 안치하셨다가 집으로 모셔오고 싶어 하셨어요 너무 모시고 싶어 하셔서 저도 이제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셔서 지금 같이 있는데 어찌됐건 너무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약간 어디 얘기할 때도 없고 그래요 지금 백수고 어디 같이 말할 때도 없고 상담할 때도 없고 상담할 때도 없고 대화할 때도 없고 그래서 약간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일 있어서 정신도 못 차리고 방송도 혹시 키면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러 갔고 그래서 이제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휴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휴방은 길게 안 할 거고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사실 뭐 며칠 지나기도 했어요 화장하고 다음에 다시 뵈는 걸로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안 좋은 일만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조만간에 뵙겠습니다